아니, 어떻습니까? 환자분 마취 풀려서 의식 있으세요. 네? 다스나, 다시가 애들은 괜찮아요? 네, 송아남 씨 덕분에 우리 식구들 크게 다친 사람 없어요. 다스나 아빠 덕분에 다들 무사할 수 있었어요. 아빠, 내가 한 대표한테 칭찬도 듣고 기장님한테 오구깨 알도 얻어먹고 운수 좋은 날이네. 아빠, 아빠. 내가 왜 네 아빠야? 너희들 아빠 엄마 여기 있잖아. 다스나 아빠. 다식이 엄마, 이제 보니까 애들이 참 예뻐요. 송아남 씨, 이제 그만 말해요. 나중에 송아남 씨 다 낫고 그때 다시 얘기해요. 너희들 아버지 없는 말씀 잘 듣고 약속한 대로 좋은 어른들야. 아빠, 나처럼 말고 너희들 엄마, 아빠처럼 울어보고 따뜻한 사람도 있는데 아저씨가 너희들 다 지켜먹는 거야. 아빠, 우리 식구 지켜줘서 고마워요. 아빠, 이제 안 미워할게요. 송아남 씨, 다시 수술실로 들어가셔야 됩니다. 아빠, 아빠. 아빠, 아빠. 아빠, 엄마. 아멘